우리 친구가 해석을 숙제로 해놓은 겁니다. 채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렇게 끊어서 했죠. 그래서 지우야 이거 해석 한번 더 해봐. 자 네가 해석 한번 해봐라. 시작! 그녀의 교수는 왼쪽으로 볼 것이다. 피하기 이하. 만나는 것입니다. 잘했죠. 저 동사는 뒤에 나온 동사와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지우야 3번도 고쳐보자. 3번.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은 개투 또 나왔네. 공항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해부터가 없으니까 이거는 해부터가 없으니까. 도착했다 이래야지. 도착했다. 공항에 태우기 위해. 그렇지. 그 영리한 노동. 편메이커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9번 전체 문장 해석 다시 합니다. 시작! 보내는 것은 약간의 책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기쁘게. 마지막으로 13번 합시다. 13번 시작! 그의 사랑스러운 동생은 도착해야만 한다. 공항으로. 제 시간에 태우기 위해 그의 외국 친구로. 우리 지우가 해석을 하는 걸 드렸나요? 지우가 앞에서 부터 지가 알아서 끊잖아요. 그리고 집독집게를 하고 있잖아요. 지우야 잘했어요. 지우야 이거 단어 여우자. 개투가 또 무슨 뜻이다 그랬어? 도착하다. 근데 잘 모르게. 그의 와이프는? 도착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그녀의 집에. 준비하기 위해 전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육부는 어디가 틀렸을까? 육부는 게투죠. 해부터 게투잖아.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보자. 시작! 그 많은 교수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도착해야만 한다. 서울에. 탐석하기 위해. 그 회의. 잘했어요. 단 한 번 그냥 한 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지우야. 아니, 모르는 건데. 아, 그래? 그럼 한 번 외우자. 지우야 모르는구먼. 저거 상당히 아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이때 세이브는 여러가지 뜻이 있죠. 지우가 아는 세이브 뜻이. 그렇지. 저축하라. 하지만 세이브는 무슨 뜻이 있어? 저축하다라는 뜻이 있었죠. 자, 다시 시작! 그는 이 방은 보시면 저축할 것이다. 너는 보내. 사기 위해. 그녀는 황스러운 딸기. 세금은 적은 보내. 자, 한 번 더. 이때 바이는 무슨 뜻이야? 사람, 사물이네. 이게 사람이고 사물이야. 그럼 이때 바이는 무슨 뜻이죠? 살... 바이는? 지우가 긴장했구나. 네. 지우가 원래 잘해요. 근데 아마 이 동영상을 찍는다니까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없다고 해. 네가 못하는 건 안 올리도록 할게. 그럼 지우야. 니 창피스러우니까. 지우가 잘한 거만 올려야지. 자, 사주다 라고 해야지. 지우야. 그렇지? 1번 해서 다시 하자. 시작. 그 내 많은 교수는 저축할 것이다. 많은 돈을 사주기 위해 그녀의 사랑스러운 딸에게 세금을 되는 것이다. 잘했어요. 2번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따라가야만 한다. 우리의 부모님은 좋은 성향이 되기 위해. 잘했어. 2번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따라가야만 한다. 따라야만 한다. 우리의 부모님은 좋은 성향이 되기 위해. 잘했어. 3번. 모든 학생들은 세금을 스스로는 한다.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머리를. Perfect. 4번. 많은 인단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자, 5번.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네. 만들어라. 시끄럽게. 깨우기 위해. 그 사랑스러운 딸. 잘했어. 노이즈가 뭐지 있다네요. 노이즈? 여기 적어놨네. 노이즈. 소음이죠. 자, 한 번 더 하자. 시작. 만들어라. 소음을 깨우기 위해. 그 사랑스러운 딸.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만들어라. 많은 돌들이다. 만들기 위해. 그 못생긴 개가 도망가줄게. 잡으세요. 페이션트 쓰임 적어줄게. 이렇게. 페이션트. 이렇게. 네. 환자들의 눈을 검사했다. 조심스럽게. 치도하기 위해. 시작. 그의 영양자를 공부할 것이다. 영어를. 좋은 영어 선생님이 되기 위해. 그렇다. 나는 희망했다. 방문하기 위해. 아니, 비즈니스는 무슨 뜻이죠? 방문하기 위해. 다시 2번. 시작. 나는 희망했다. 방문하는 거지. 그렇지. 미국에. 나는 4번. 만나기 위해. 나의. X는 전이란 뜻이야. 아. 전. 그렇지. 3번. 나는. 들어야만 3번. 그. 여자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거지. 교실에서. 자음 4번. 정답을 아는 것은 그 문제야. 어렵지 않다. 잘했어. 5번. 만나지는 않아. 그 아기가 1일. 모든 날. 하루종일. 하루종일. 아주 잘했어. 지금 지우 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6에서 8 지금 혼합문제. 지금 그걸 한 거야. 섞어놔도 지우가 아주 열심히 하니까. 끝. 잘했어. 원급이 뭐다고? 원급은 SS. SS가 2개 나온 걸 원급이라고 한다. 앞에 나오는 예전의 해석을 생각 안해? 안해요. 뒤에 나오는 예전의 해석을 어떻게 해? 원급. 잘했어. 시간이 없는데 딱 하나만 더 할 거야. 쇼야.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쇼야 이만큼이. 비교급을 할 거야. 비교급. 봐봐. 이 모어나 ER이 들어가면 우리는 모어나 ER이 더 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덴이라고 들어봤어? 네. 못먹고. 레슨 덜이야. 덜. 또는 더 적으니. 됐어? 쇼야. 연필 두고 연습 한번 해보자. 시작. 해석. 쓰지 마. 말로 시작. 그 잘생긴 소녀는 교실 안에 있는 영리에 져야만 한다. 그렇죠. 2번. 그 이상한 소녀는. 어글레는 무슨 뜻이야? 그 잘생긴 소녀는 교실 안에 있는 영리에 져야만 한다. 자. 이게 ER이 있단 말이야. 그럼 ER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ER이나 모호가 있으면? 더라고 해석하는 거야. 더 영리에 져야만 한다. 그렇지. 그거에 평포바. 그렇지. 잘했어. 3번. 시작. 자. 그 뚱뚱한 여름은. 으흠. 긴 여름을 가지고 있는. 다음. 매력적이지 않다. 잘했어. 4번. 고양이는. 3발 안에 있는. 렛스. 렛스는 덜. 더 적은. 덜. 덜 지적이다. 덜 지적이다. 아. 지적이다. 멍키머야? 원숭이보다. 그렇죠. 원숭이보다. 자. 5번. 시호야. 이까지만 하고 끝낼 거야. 4번이야. 어. 5번. 시작. 그. 작은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attractive. 무슨 뜻이지? 더 매력적. 더 매력적이어야 한다. 남자보다. 잘했어. 다음. 잘. 6번. 내 형은. 내 앞에 있는. 예의. 더. 더. 예의 바르다. 바르다. 우리의 학생들보다. 자. 아들 무슨 뜻이야 아들? 다른. 그렇죠. 다른 학생들보다. 시작. 수학을 배워라. 아니지. 투명서를 시작했는데. 아. 그렇게. 수학을 배우는 것은. 다음. 더 어려울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그렇지. 8번.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많은 차를 마시는 것은. 덜 어려울 수 있다. 우리의 목표를 보는 것보다. 지효야 잘했어. 지효야 잘했어. 지효야 단어장 갖고와. 단어장. 수학을 배우는 것보다. 또 다른 학생들이.